네 오늘 저는 이 시간 단 한 번뿐인 그 인생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마 한 번도 후회를 안 해본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 놓고 나서 보니까 너무 후회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더 잘할 걸 이런 생각 그런 말 있잖아요 있을 때 뭐 하라고요? 잘하라고 떠난 뒤에 후회해 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라 선생님이 또 부모님이 그래도 공부 안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내가 그때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걸 이런 후회를 하게 되죠 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내가 그때 좀 더 최선을 다할 걸 누군가에게 어떤 이렇게 잘못을 하고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 내가 용서를 좀 구할 걸 잘못했다고 이럴 걸 이제 그거를 용서받지 못한 것이 마음에 내내 걸리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용서해 달라고 했는데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때 용서해 주는 건데 왜 용서하지 못했지 이런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또 젊어서 성경을 더 많이 읽을 건데 저도 요즘 그런 걸 느낍니다 눈이 굉장히 제가 양쪽 다 2.0이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가서 재면 1.5, 1.2 정도 나와요 그런데 30분만 성경을 보면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몇 시간 동안 하루 종일 성경을 보고 책을 보고 이랬는데 지금은 30분만 성경을 보면 눈이 아프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더 눈이 좋았을 때 성경을 더 많이 읽었으면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을 읽었지만 그런 아쉬움 좀 더 많은 책을 읽었으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좀 더 봉사할 건데 여러분 가운데 병들어 가지고 주님 일하고 싶은데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을 내가 젊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이제 늙으니까 힘도 없고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내가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조금 참았어야 되는데 아니면 어떤 성급하게 어떤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그 결과가 안 좋아서 내가 그때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함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난 날의 그런 사람들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계적인 정신의학자이며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일을 하면서 죽음을 눈앞에 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경험을 토대로 인생의 수업이라는 그런 책을 자기 제자와 함께 썼어요 그런데 그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사람들은 곧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많이 너무 인생을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무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족보다는 일에 그냥 메어가지고 가족과 함께 내가 그런 어떤 좋은 시간들 행복한 시간들을 갖지 못한 것을 후회한 사람이 너무 많더래요 그다음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소신껏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사람은 후회 아니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것에 대한 후회 또 건강할 때 자기가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그리고 더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등 많은 그런 후회를 하고 있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건강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그런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오직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가지고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두 개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인생에는 연습이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오픈 게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연습에는 오픈 연습 게임이 없어요 그냥 본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살 수도 없어요 이건 단 한 번뿐인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일생이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내가 남의 그런 삶을 대신해서 살 수도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살고 나의 길은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리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인생을 결산하는 그날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단 한 번뿐인 인생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을 사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오 그 후에 심판이 있다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로 생각하고 어떤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생각에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그 죽음 앞에서 극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기 때문에 복된 삶을 살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로 말며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보십시오 저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임종의 자리에 갔었습니다 또 죽음을 곧 눈앞에 두고 정말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생명물이 지금 신랄 같은 그런 희미한 아니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너무나 두려움 속에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죽음 앞에 섰을 때 또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이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경애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라기도 안 믿었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바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영혼이 그 정말 다시는 나올 수 없는 불과 유황으로 끓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형벌의 장소에서 영혼을 보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 그는 통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합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 늦었어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단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애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제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노니 굉장히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꼭 이렇게 강조해서 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었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가 한 2주 전인가 말씀을 드리는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온대 부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타락한 생활하고 믿음을 갖고도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영혼이 음부의 그 불과 용으로 타는 곳에 떨어졌을 때 그때는 정신을 차리고 그는 후회합니다 왜 내가 그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애하며 살지 않았던가 하면서 그는 거기서 회 안에 눈물을 흘려요 그래도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위가하리요? 여러분 우리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데 여기서 그냥 육신의 생명이란 우리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단 한 번 보는 인생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런 그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을 살 그 이후에 다른 것을 해야지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고 산 인생은 하나님 앞에 그건 기억되지도 않고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온 그 인생은 아무런 그런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경애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인생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려면 순간의 육신의 케락과 즐거움이나 이 세상의 성공보다도 영원한 것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 우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기 보면 사도마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명예와 쾌락과 어떤 권력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마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보이는 것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과 쾌락과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명예와 그리고 순간의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 살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에게 다가올 때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무익하고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 늦은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시간과 여러분의 그런 열정과 여러분의 그런 물질과 여러분의 에너지를 여러분은 어디에다 쏟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혜왕으로 일컬어지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13살의 날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일천번째 예배를 드리고 정말 전무후무한 그러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겠냐 이 왕이 되고 나서 이런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갖게 되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방탕한 삶 이 세상에서의 쾌락과 즐거움과 이런 것만을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메가지고 자기가 거의 늙어서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참회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후대 사람들에게는 나와 같이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솔로몬이 쓴 참회록이 바로 전도사라는 성경이에요 거기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이 했던 그런 일들 그러면서 그것이 다 지나 놓고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세상에 그런 추구했던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더라 그래서 여러분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아무 너희가 인생에 낙이 없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늙기 전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이 전도서에 기록이 나왔어요 솔로몬이 여러분 어떤 것을 추구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으르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요 여기 보니까 내 마음을 즐겁게 하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술도 마시고 저런 술도 마시고 세상에 정말 그런 각종 좋은 술 정말 진귀한 그런 술들은 다 갖다가 그걸 마셔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를 잃고 사업도 엄청 크게 했다고 나오잖아요 또 나를 위하여 집들을 하나님의 성전은 7년 동안 지었는데 자기의 왕궁은 13년 동안 지었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멋있게 화려하게 거창하게 지었는지 몰라요 나를 위하여 집들을 포도를 잃고 있대요 정원을 얼마나 또 아름답게 만들었는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 동산과 과운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 자기 거기에 본 동산을 여러 개 그리고 과운도 만들었어요 각종 모든 그런 과일나무들을 갖다가 심었다고 이렇게 나오죠 계속 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을 주게 하여 못들을 봤어요 연못도 팠습니다 거기에 많은 아름다운 그런 정말 너무나 멋있는 그런 나무들 저도 이제 조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제가 이제 교회 건축할 때 굉장히 이제 건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는데 나중에 건물을 중공하려고 할 때 보니까 제가 너무 이제 깜짝 놀랐어요 아 건물을 질려면은 건물에 골조를 첫째 아름답게 멋집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인테리어를 실내 장식을 잘해야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검축을 제대로 하려면 조경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나는 이런 준비가 너무 부족했구나 그때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충 이렇게 이제 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막 이제 좀 더 보강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솔로몬은 어디? 지혜 있는 사람이라 자기를 위해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을 주게 연못도 파고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했고 나를 위해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했으며 나보다 먼저 에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와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엄청난 소유와 종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계속 보겠어요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해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주었노라 이게 뭐 있어요? 은과 금과 세상의 보배로운 것들은 다 많은 나라에서 가지고 왔죠?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들을 두어서 항상 노래 부르게 하고 또 자기가 기뻐하는 인생들이 기뻐하는 자기의 부인들과 첩들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부인과 첩들을 해서 천명이나 되는 그런 그 아내들을 두었어요 그렇게 육신의 쾌락을 추구했어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장성하니 나보다 먼저 에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장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계속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며 얻은 모기로다 계속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 솔로몬이 했던 것들 추구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나도 술을 먹으면 그리고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차를 가지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그런 정원을 만들고 이런 쭉 지금 금은 보안을 많이 가지면 그런데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이걸 해보고 나서 깨달은 게 뭐예요? 육신의 그런 이 땅에서의 그것을 위해서 내가 즐기고 얻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익한 것이며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지 마세요 사람의 본부는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면서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런 정말 그 인생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에너지를 어디에다 쏟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순간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전부로 알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구한 사람들은 나중에 내가 인생을 끝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후회하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애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작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요 나중에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으나 그것을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었어요 가른 유다는 돈 몇 푼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회했어요 얼마나 그는 지금도 지옥에서 통안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들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2사 40장 6절로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계속 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요하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네 6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모든 육체는 뭐와 같다고요? 풀과 같고 그 인생의 모든 아름다움 그 영광은 들에 있는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의 이 아름다움도 우리가 이 세상에 얻었던 그런 명예와 그리고 영광과 이런 모든 것들도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얼마 가지 못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한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너희가 잠시 잠깐 오면 시들어질 그 육체를 위해서 너희가 그 꽃의 아름다움 같이 곧 떨어지고 말 그런 세상에 헛된 것들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열정을 거기다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 내 인생이 너무 헛된 삶이었구나 너무 무익한 것에 나의 인생을 허비했구나 하면서 후회해봐야 이미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보이는 것을 쫓아가니까 사도마을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니까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권멸했어요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 보면 죽음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로를 믿는 자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반드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부활할 때 예수 그리스로를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보상과 영광이 따르게 된다고 권멸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데다 거기다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육신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성공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시간과 소중한 것들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놀러 갈 시간은 있고 가서 다른 거 할 시간이 있어도 주님을 위해서 보금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드릴 시간과 물질과 그런 어떤 것들이 없다면 지금은 잘 살 것 같지만 편한 것 같지만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얼마나 여러분 후회하겠느냐 정말 내가 그때 좀 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살 것인데 내가 왜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 그때는 후회해봐야 이미 여러분 늦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저보다 그런 목사님 좀 편하게 목회를 하시죠 왜 그렇게 휴가도 안 가고 왜 어디 놀러도 안 가고 이러면서 하냐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유명한 조지필드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내 인생이 내 육체가 늙어가지고 없어져요 내 육체가 차라리 주님을 위해서 달아지다가 없어진 게 그게 나의 소원이라고 했던 것처럼 제가 그 조지필드의 일기를 읽으면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어요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을 안 써도 늙으면 기계가 고장난 것처럼 다 쇠하여서 그런데 그 고장나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몸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야죠 사랑한 여러분 단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여러분이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기로라면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에 잠시 그런 누릴 수 있는 것 육신의 쾌락 순간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인생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려면 매일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종들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분 초대 왕이었던 사우랑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 때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후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그는 완전히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피참한 최후를 맞고 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져 있죠 제가 주일날 저녁마다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라는 그 내용으로 창색일장부터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본 하나님의 선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갈려졌어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586년인가 그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 멸망한 원인이 뭐였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할 때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 북이 살아있는 아수르의에서 멸망하고 포로를 끌려가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에루살렘 성은 무너지게 되고 그 왕궁도 성전도 불타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아주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그들이 아수르 땅에 끌려가서 바벨르 땅에 끌려가서 그리고 자신의 그런 어떤 삶의 모든 터전들이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탈 때 후회했지만 이미 여러분 엎드려진 물이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나중에 이런 후회하는 단 한 분 뿐인 인생을 후회함이 없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종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준 그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아 왕인데요 이 시드기아 왕이 이제 시드기아 왕이 됐을 때 그도 역시 그 조상들의 그런 어떤 잘못된 것을 본받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레미아라는 선자를 통해서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바벨론 군대 가서 이 성을 애호사거든 항복하고 그들 앞에 나가서 극륜을 구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당신을 불쌍여김을 받게 할 거라고 이렇게 이제 에레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에루살렘을 포위를 해 가지고 2년 동안 이 성주의를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나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식량이 다 떨어져서 밤에 더 이상 이제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자식을 삶아 먹고 이런 정도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 한쪽을 헐고 밤중에 모르게 이제 도망을 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레미아 선자를 통해서 어떻게 알았어요 시드기아 왕에게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극류를 입게 해 줄 거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버티다가 모르게 도망을 치다가 이제 붙들려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에레미아 52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레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아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 자 여기 보면 갈레아 바벨론 군대를 말하는데 그 시드기아가 도망치는데 그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아를 잡았어요 그 왕을 유다의 왕 왕의 모든 군대가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에요? 9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며 그가 시드기아를 신문하냐 이제 그 바벨론 군대가 유다의 왕이 시드기아를 잡아가지고 하마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 너부간의 사람 앞에 끌고 갔더니 너부간의 사람이 시드기아를 신문을 하는 거예요 10절 계속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아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여기 보십시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아의 아들들을 다 그 자기 눈앞에서 죽여요 그리고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다 높은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 시드기아 눈앞에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냐 11절 시드기아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다 시드기아의 눈을 뽑았다 했죠 두 눈을 쇠사슬로 노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지고 감옥에 넣어놓고 죽을 때까지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시드기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감옥에서 자신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 왕에게 극류를 입지 못하고 자기의 자식들이 다 죽을 때 고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노사슬로 결박을 해서 바벨론으로 질질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있을 때 계속 통안에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했습니다 왜?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의 종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데 왜 내가 불순종했던 거? 왜 불순종했던 거? 죽을 때까지 후회하다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세상을 떠난 거예요 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잠원 5장 11자리도 이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여기 보면 솔로몬이 잠원은 기록에서 지혜왕이 그런데 솔로몬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육신의 쾌락과 이런 것들만 추구하면서 살았던 삶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걸 깨닫고 여기 보면 후세 사람들을 위해서 지혜로운 삶이 뭔지를 기록해 놓았는데 두렵건데 마지막 일으로는 네 몸 네 육체가 쇠약할 때 네가 한탄하여 그러니까 네가 이제 병들고 나이가 먹어서 죽기 전에 네가 쇠약하여 한탄하여 그 말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실하며 내 마음이 꾸질함을 가벼이 여기고 계속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며 나를 가르친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했던 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강단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이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의 종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몸이 내 육체가 쇠약하여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할 때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반드시 우리가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종들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 뭐로 심판하냐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심판한다고요?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느냐 그랬지 않느냐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삶을 살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하나님의 그 종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는 말씀을 따라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쫓아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걸 가지고 내가 심판을 받아서 거기서 상급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번뿐인 이 인생 정말 인생을 후회 없이 살려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종들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좀 여러분 무거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인생 후회함이 없이 살려면요 한 번 따라서 하죠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고 선택을 잘못하면 나중에 정말 크게 후회하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그때 왜 그거를 선택했지 다른 길이 있었는데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후회하게 되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룩과 오르바라는 그런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은 이제 처녀들이었죠 유대 땅 베들렘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나오미가 자기 남편 아비멜렉과 함께 모합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이민을 가서 거기서 그 모합에 있는 처녀들하고 자기 아들들을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남편도 어떻게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손주도 없는 거예요 이 젊은 여인들이 아이도 없는 가운데서 과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남편도 없고 손주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타국에서 외로워서 다시 유대 땅 베들렘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와서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따라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때 이 나오미가 말합니다 너희들 나를 따라서 와봐야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오르바라는 어떻게 돼요? 자기 친정, 자기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의 그 우상 성기는 그 길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루스는 내가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도 어머니와 함께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따라오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모함에 남을 것이냐 유대 땅 베들렘에 올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금오스에게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오르바는 금오스 신에게로 자기 친정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루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했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있는 그 땅으로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 친정에게로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던 오르바는 멸망의 길로 갔죠 그러나 루스는 유대 땅 베들렘에 와서 예전에 그 남편보다 더 좋은 보아스라는 그런 남자를 만나서 재혼하고 그 잃어버린 모든 기업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끼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똑같이 같은 집에 시집어서 둘이 다 남편을 잃어버렸었는데 그런데 이대의 운명을 이렇게 다르게 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한 사람은 금오스 그리고 세상을 선택했고 이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함께 갈데아우루에서 고향을 떠나가지고 유대 가난한 땅에 왔습니다 같이 어려움도 겪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었고요 이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사이들 두 명은 불에 타서 소동과 고무라성이 멸망할 때 불과 유황으로 다 죽었습니다 가족도 군보됐어요 그리고 또 아내는 손기둥이 됐습니다 모았던 모든 재산은 다 재더미로 변하고요 그리고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가지고 아버지하고 성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둘을 낳아요 폐가 망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똑같이 같은 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같이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왔었는데 왜 이렇게 삶이 달랐습니까? 여러분 거주지를 어디로 정해야 될 것인지 그 선택을 해야 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곳 약속의 땅,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곳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했지만 로스는 여러분 어떻게 했냐? 그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사업의 성공만 그리고 저기 가면 문명의 혜택과 문화적인 혜택과 세상에 그런 어떤 이런 것을 누릴 수 있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느 가전제품 LG가 옛날에 럭키 금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선전할 때 한참 막 그랬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순간의 선택이 나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리면 우리는 잘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어떤 분은 직업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평생만 후회해 또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일생을 불행하게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거주지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곳에 그걸 놔두고 다른 데로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엄청난 그런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업 선택, 배우자를 선택, 거주지를 특히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선택할 때 정말 잘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 성령 역사하지 않는 교회 혹은 이단교회 이런 교회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 한 번뿐인 인생 정말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선택,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려면 무언가를 선택할 때 육신의 눈으로 보고 선택하지 말고 로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면 안 돼요 오르반은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런 거예요 기도하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래야지 교회 선택이나 여러분이 지금 우리 청년들 배우자 선택할 때 아 그냥 외모만 보고 되게 멋지게 생겼네 그냥 직장이 좋네 아 뭐 어느 대학인 나왔네 이런 것만 보고 여러분 선택했다가는 나중에 정말로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잘 분별해서 여러분 선택을 해야 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함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아야 여러분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나 또 사명이나 사역에 충성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면 그래야지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을 받습니다 상극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주신 이것에 대해 불충한 사람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책망을 받죠 주신 것마저 빼앗아가고 하나님께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갈미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맡겨준 직분과 사명과 사역을 충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거에요 내가 너무 주님 주신 직분과 사역과 맡겨준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후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과 사역에는 상극과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맞이할 때 사도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디모데우스 사장에 보면 사도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이제 다 달려가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의로신 재판장이 나를 줘야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여 두었도다 아멘 우리도 죽음을 이렇게 눈앞에 뒀을 때 그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았으니 내가 주님 앞에 가면 그 멸류관을 받을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때 죽음에 잘했어 내가 왜 그때 주님 맡겨주신 그런 일에 게으르고 충성하지 못하고 이런 너무나 그런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을까 여러분 그때 후회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직분과 사명과 사역에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라면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년부터 예수 믿어요 나는 늙어서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안 돼요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고 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 구원받을 시간입니다 이 문 앞에 나가서 여러분이 5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이제 목회하면 그런 걸 보죠 다음 주에 보자고 했네 그 다음 주에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청년인데 제가 정말 충격을 받던 게 그거예요 우리 그때 부목사님 여기 사모님이 대학 다닐 때 친구를 전대여서 왔어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했는데 상담을 안 해달라고 했는데 그날 교회에 굉장히 복잡한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구원 상담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 친구가 안 왔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이 친구가 대학 다닐 때인데 잠자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침에 학교 가야 되잖아요 안 일어나니까 엄마가 불렀어요 불러도 대답이에요 창문을 열어보니까 그때 스무살인가 스물한 살 먹은 애인데 아이가 저녁에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너무 저도 그때 충격이 컸어요 내가 그때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으면 이 아이가 천국 갈 수 있을지도 모른대 내가 이제 에스겔스 33장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파수꾼이 그 위험이 오는 걸 알려줬는데 자기가 그걸 듣고도 방비를 안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은 파수꾼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오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이 사람이 죽게 되면은 방비하지 않아가지고 죽게 되면은 파수꾼의 책임이에요 내가 그 피값을 내게 해서 차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굉장한 두려움이 그때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다음에 예수 믿으세요 그걸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 천천히 그래요? 너무 지금 시간 났으면 다음에 안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로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영원히 후회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로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은 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면 내년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봉사하고 싶은데 저는 내년부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주를 위해 봉사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지 못한 것 너무 많이 후회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나중에 헌신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여러분이 돕고 구제하고 싶다면 나중에 아니라 지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강곡히 정말 강곡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데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가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빨리 구원의 길로 인도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게 부모님이든 아니면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형제들이든 간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이 정말 두고 후회할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남편이나 그리고 아내나 부모나 형제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거기에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두고 두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천히 내 자식이 그냥 교회 안 나오면 천천히 남편도 천천히 아니에요 여러분 잠원 27장 1절에 너희는 내 일일을 자랑하지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안 할지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믿겠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봉사하겠다 나중에 헌신하겠다 나중에 전도하겠다 나중에 구제하겠다 했다가 할 수 없게 돼가지고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단 한 번뿐인 인생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려면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해야 될 일을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후회함이 없이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 예수 그리스로를 믿고 하나님을 경애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육신의 쾌락과 세상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영원한 것들의 소망을 두고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종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 선택을 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맡긴 그 사명과 직분 사역을 충성하고 오늘 해야 될 일을 절대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솔로몬처럼 에서처럼 사우랑처럼 후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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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